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지금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선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데요. 오늘 이 부분에 일단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그동안 이제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왔었던 반도체와 이처전지가 일단은 좀 추춤하고 있죠. 그와 반면에 조선주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어느 순간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동안 조선주에 대한 그런 일정 부분 어느 정도에 대한 불신 등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작용을 하면서 개인들이 관심에서 멀어지던 그런 흐름들이 주가 상승에 일단은 좀 상당히 큰 포로 나타났었는데요. 기관과 외군들이 속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과 인텔이 상당히 추격의 국비를 좀 바짝 당기면서 반도체 흐름도 대생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주의 주가 흐름이 좀 집중하고 있죠. SK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한 템포 좀 쉬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또한 2차전주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와 구매도에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 두 주소주가 일단 일정 부분을 쉬는 가운데 주소주가 상당히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소주 업계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정도로 일단 실적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에 맞춰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우션 등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 급등할 것이라는 목목들이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. 다만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자는 건 약간은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 가운데서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일단 몸의 탐에 작용할 수 있는 조선 업종 가운데서 아직 모르지 못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하나 좀 살펴볼까 합니다.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가 주춤한 상황에서 이제 조선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이로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. 국내 조선 업체 중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인데요. 뭐 이 회사가 직접 뭐 배를 만들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관련된 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개장용 피팅 사업자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것은 이제 개척 장병 부품으로 유치의 흐름의 방향 및 세기 통제에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개장용 피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회사 두 회사 아스와지락과 파커가 글로벌 점유율 80% 정도를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그러한 국산화 바람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좀 하이로코리아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. 최근에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전년대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19% 정도 증가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57% 정도 증가한 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국내 조선업이 수주 증가와 해양플란트가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실적으로 고스란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지난 6월 1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요. 3년간 30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후 전량 소각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. 지금 이 회사가 전일 시총이 약 130억이었으니까 시총의 약 10% 정도를 소각한다는 거고요. 주가 부양에 상당히 좀 큰 니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별도 단기 순이익의 30% 이상을 계속해서 배당하겠다는 것도 발표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올해 한 600억 정도 가까이 영업이 나타나고 순이익은 400억 정도 나타나 하더라도 단기 순이익이 30% 이상 배당되기 때문에 100억 이상은 충분히 배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꾸준한 러브콜을 받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하이로코리아는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난 2월 1일 날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15.7%였는데요.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6.4%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약 10% 이상 증가를 했고 한 달 동안만 보더라도 5월 달 이후에 누적된 순매수 규모가 약 48만 주 지분율이 26.76%에서 26.4% 증가하는 정도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. 반면에 주가는 2만 원대 초반대에서 2만 천 원대에서 2만 5천 원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2만 5천 원대에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신고가 자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의들에 대한 상황이 초강세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 반영이 좀 덜 됐다고 여겨지고 있는 하이로코리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 하이로코리아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여러 가지 모멘텀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먼저 국내 조선업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점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